월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역력하네요. 요즘 날씨 좋죠? 네,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필드를 부르는 남자 조세킴 원장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바람이 많은 분을 부는 날에는 골프가 더 쉽다, 더 어렵다? 물론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네, 네. 어렵죠. 수풍을 맞으면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프라는 게 저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수풍이 있으면 꼭 역풍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요. 어떤 때는 맞바람이고, 어떤 때는 뒷바람이고, 어떤 때는 옆바람이고. 이게 조맥무진이에요. 저는 수풍만 있으지 않아서. 그러니까 뒷바람만 불어주면 공을 멀리 가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리 맞추기 또 쉽지 않죠. 그럼 프로 선수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날씨, 바람 부는 날에 이렇게 대진표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건 운인 거예요, 다? 그렇죠, 뭐 항상 1차전에서 4차전까지 할 때 1차전, 2차전은 오전, 오후를 나눠서 치거든요. 그거는 엄격하게 구분하죠. 내가 한 번 오전조에서 쳤으면 꼭 한 번은 오후조로 쳐야 되죠. 다음 날은 오후조로 가고. 공평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도와주는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쪽 영국, 브리티시 같은 데서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해안가는 오후에 바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오전에서 잘 쳤고, 그 다음 날 만약에 거꾸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승 가능성도 있죠. 롱더죠. 네, 네. 하늘의 운이 진짜 필요한 거네요. 미실 여왕 얘기했으니. 날씨에 관해서는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운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운칠, 기삼 이런 말도 생겨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어제요. LPGA 파운더스컵이 끝났습니다. 네. 거기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박인비 선수가요. 10개월, 1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런데 이 대회는 또 뱅커브홉에서 주최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한테 참 낯익은 스폰스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이고. 네, 작년에 한국 기업이 인수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질문한 대로 그건 1년 만에, 1년 약간 넘은 상태로 우승을 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냐, 좋게 평가해야죠, 뭐. 잘 평가해야죠. 네, 박인비 선수는 이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게 잘하네. 네, 그래서 골프 여재라고 이미 칭송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 2016년부터 이제 허리 부상이 시작됐었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힘들어하다가 2016년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맞아요, 리오올림픽에서. 네, 네, 네.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금메달을 따고 또 한 8개월 정도 또 쉬고 있다가 작년에 또 게임을 나와서 하다가 기권하고 다시 이제 13, 이제 한 또 9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생 많이 했던데. 아니, 이렇게 프로 선수들에게 쥐약 같은 존재는 이 허리 통증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허리 근육통이 많습니다. 네, 허리를 사용해서. 그렇죠, 몸을 꼬았다가 풀고 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할 때 무리가 많이 오죠. 그런데 뭐 저희처럼 이렇게 아마추어들에게는 절대 올 리가 없는 거겠죠. 네, 뭐 그렇게 많이 틀었다가 칠 정도면 고수가 있겠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대회에 많이 못 남았었단 말이죠. 뭐 저희도 이제 스포츠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재개한 걸까요? 치는 거 보고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선은 이번 대회에 이제 퍼터도 바꿔서 나왔잖아요, 박인비 선수. 맞아요, 퍼터를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볼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는. 뒤에 좀 길쭉한 거. 네, 네. 그걸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한정판으로 자기랑 똑같은 퍼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도 했었거든요. 아, 박인비 퍼터.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자 퍼트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블레이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걸로 바꿔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퍼터를 바꾸고 나와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퍼터 여간에서는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습량도 많았고 그다음에 재활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붙은 거잖아요. 네, 네. 원래 그 퍼터에서 공 두 개 이렇게 그 마크 있는 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뭐 사람마다 틀립니다. 음, 적응력에 따라. 네. 저도 많은 학생분들이 초보자, 중급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기에는 사람마다 틀린 걸로. 그럼 원장님은 공 두 개짜리예요? 아니면 블레이드예요? 저는 두 개가 가운데 걸로. 와, 잘 피해가신다. 저도 그래요. 이게 뒤에가 너무 길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블레이드는 넘버원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투볼은 에이시나 나인으로 나가는데 저는 파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채팅창에서 오팔님이 급 질문 올라왔는데요. 어제 박인비 선수가 탄 상금이 얼마였어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해왔는데. 네. 네. 어디 있나요? 급당황하셨어요. 제 돈이 아니어서 항상. 한번 뭐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만약에 이 탄 상금은 벤커포프로 갖다가 적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아무튼 한동안은 세계를 주름 잡았다가 부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앞으로 더 유지된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예 얻을 건 다 얻은 제일 어린 나이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박인비 선수는 골프를 매일 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허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아마추어분들도 잘못해서 골프를 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습니다. 주로 어느 부위이고 어떤 일로 발생하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네, 전체적인 통계자료에 보면 허리가 35%, 팔꿈치가 33%, 손목 손이 20%, 그 다음에 어깨 무릎 순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통계자료고요. 그 초급자들은 등 근육이, 날개,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날개죽지 밑에, 거기를 많이 다 치시죠. 아, 저는 담 걸린 줄 알았으시구나. 아니, 담 걸린 듯하죠. 늙어가지고 담 걸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거는 몸이 스트레칭을 덜하고 덜 풀렸을 경우에 갑자기 쳐가지고 네, 갑자기 치시고 근육이 놀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쁜 스윙으로 좀 무리하게 연습을 하실 때 네,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 등 근육이 많이 다치시죠.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골프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골프병? 네, 우리 옆구리 쪽이 이제 뜨끔 뜨끔 아프거나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초보 때 연습을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된 승우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허리가 다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육이 좀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깜짝 놀랐죠, 뭐. 그랬는데 허리 다친 줄 알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건 골프에도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나쁜 스윙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십니다. 나쁜 자세가 굳어져서 그렇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엘보가 골프를 치다가 엘보를 다쳤어도 걔는 병명이 테니스 엘보라면서요. 그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꼭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병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최초의 이름을 붙이길 그렇게 붙였습니다. 화이트를 뺏겨버렸네요. 그건 우리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 수술을 토미존 써저리라고 다 불러요. 아예 이름을 그렇게 그 의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는 그런데 어제 저도 오랜만에 박인비 선수하는 모습을 뒷부분을 봤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들처럼 흐리 우리 그냥 골프용으로 팬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떼짱이 막 날러갈 정도로 우리가 디보 자국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치는 거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치는 느낌이 들던데. 네, 그래서 제가 그 2016년 경기를 조금 찾아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는. 네, 그런데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회에서는 거의 짧은 아이언도 쓰러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허리하고 손가락 부상 2년 동안 고생을 했었잖아요. 조심하는 거 같죠. 그래서 남편이 스윙 코치니까 아무래도 스윙 임팩 부분을 조금 고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흔히들 찍어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치고 지금 박인비 선수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으로 칠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손과 목, 허리 이런 부분 근육에 좀. 부담이 안 가죠. 부담이 없죠. 아, 네. 부드럽게? 네. 나쁜 쪽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치면은 좀 바람만이 불을 때 스핀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휘어요? 네. 스핀이 많이 들어가면 바람이 많을 때 좀 많이 휘니까 거리 손실이라든가 아마 에큐러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에 아마 거리는 좀 덜 나가는 거 아닐까. 네. 10, 한 2, 3야드 드라이버도. 그러면 한 클럽씩 손해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한 클럽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남편 치는 거 보니까 맨날 떼짱을 벗기더라고요. 아니, 그건 잘 치는 분이네. 떼짱을 맨날 벗겨요.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잔디밭에 다 죽이느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잘 치시는 겁니다. 그래요? 잘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봇, 저희가 이제 땅을 파는 거를 디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프샷이라고 이렇게 좀 깊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은 공 뒷부분을 파는 더프샷이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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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나 프로들은 공 앞을 파는 이제 디봇이라고. 쭉 밀고 나가는. 그래서 아마 남편분도 공 기준으로 뒤를 파는지 앞을 파는지 한번 보시면 앞을 파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뒤를 파면 조금 거리 손해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뺏상을 맨날 벗겨내요. 그러면 일단은 잘 친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잘 치시는 겁니다. 일단은 잘 친다고 봐야 되고. 그 대신 그걸 꼭 갖다가 메꿔야 돼요. 메꾸긴 하더라고요. 메꾸는 걸 샀어요. 도구를.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부상 예방을 위해서 아마추어분들 특히. 네. 뭐 오래된 분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또 비기너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주의가 필요한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거나 연습하러 오시면 딱 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 10초 있으면 공을 때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를? 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푸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깨 한 두 번 돌리시고 허리 한 번 두 번 돌리시고 또 때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면 한 10분 정도 몸 푸는 동작을 저희가 게시판에 붙여놓고 꼭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몸 푸는 동작을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항상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요. 네. 근육을 그다음에 잘못된 스윙 자세를 조금 고쳐주시는 게 또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리한 연습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아는 분도 연습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 뭐 최경주 선수야. 한 개씩 때린다 그러지만요. 네. 아마추어분들은 스윙이 좀 나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몸에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면 몇 분 정도를 하고 얼만큼을 휴식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숏게임 연습하시고 한 30분 정도 공을 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15분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보고 쉬고 있고. 15분 때린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한 1분 정도 때리시고 한 50분 동안 쉬어 가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어떤 운동이든지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하고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몸을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배워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티타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맞아요. 바로 나가자마자 치는 경향들이 많아요. 속전속결이죠. 몸풀 시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드라이빙 레인지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자마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깨 서너 번 그냥 흔들고. 그러고 일단은 시작하면 그게 무리를 올 수 있겠네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맞아요. 스트레칭을 두 배로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두 배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는 다 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샵에 안 오셔도요. 만약에 그 일곱 가지 몸 푸는 동작을 어떤 건지 필요하시면 저한테 텍스트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볍게 부담 없이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테니스 엘보우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린이 얼면 폐쇄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영하 5, 6도 돼도 오픈한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면 전부 땅이 얼어있어요. 땅만 얼어있어요. 근육도 얼고. 다 얼어있죠. 뼈도 얼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운데 스트레치 안 하고 바로 나가요. 그러니. 그러다 보다가 뒷땅을 치거나 해가지고 딱 언땅을 잘못 때리면 정말 팔꿈치가 찌릿찌릿할 때가 있었어요.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죠. 건강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추운 날에는 골프 치러 가서 말까요? 우선은 그러시는 게 좋아요. 초급자들은 너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무리하게 돼요. 무리할 필요는 없다. 무리하게 돼요. 또 비라도 살짝 뿌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럼 급해지면 사실 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날씨를 잘 보고 성급하지 않고 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러다가 좋은 운동하러 갔다가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주님들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에 비하면 진짜 골프치기의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달라스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임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종호가 부릅니다. 이름 모를 소녀. 이 곡 아시죠? 원장님? 이 시대 맞잖아요. 네. 아닌 척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자 함께 감상하고 돌아올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레 초대석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얼마를 탔냐. 이걸 이제 우리가 광고 나가는 동안 내내 찾았어요. 얼마라고요 원장님? 22만 5천불입니다. 자 22만 5천불이라고 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자 이번에는 우주오빠를 넘어가야 되겠어요. 타인 우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 이제 그 히어로의 그 리턴즈인가요? 타이거 우주 리턴즈 맞아요? 네? 네 아직은 아노트 코마 인비테이셔널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요. 마스터즈 우승이 가능할지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처음에 요번이 네 번째 참가했던 때였는데 첫 번째 제네시스에서는 컷을 당했고요. 두 번째 혼다 클라스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기량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흔들렸죠. 네. 그러니까 그 아직은 잃은 거 아닌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2주 연속으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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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가 아니고 7위를 했습니다. 공동 7위. 공동 7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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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5위라고? 네. 네. 7위랍니다. 오이 갔을 때 적었나 보네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골프는 스태틱 스틱스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는데 처음에 제네시스하고 혼다 클래스에서 보면 그린 레귤러이션이나 그때 드라이버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갤러리들이 피해 다닐 정도였단 말이죠. 드라이버를 치면 페어웨이 적중률이 한 3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마지막 3라운드 4라운드까지는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배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린 레귤레이션도 한 70%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거의 정상이잖아요. 네. 예전에 전성기 때 타이거 우주의 통계 자료에는 아직 조금 못 미치는데 물론 물론이죠. 거의 almost 회복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하고 배팅 업체에서 갑자기 이제 타이거 우주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스 우승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댔군요. 발빠른 갬블러들은 거기에다 대고 막 걸겠군요. 이번 대회 전에는 10대 1로 배팅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끝나고 나서 8대 1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이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구관이 명관이라고 타이거 우주가 뜨니까 모든 갤러리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TV를 보게 되면 갤러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두 번째는 TV 시청률도 부쩍 증가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게요. 시청률이 2%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도미노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흥행면에서 그리고 골프 대회에 뭐라 할까요. 인기도를 높이는 데 기려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웅은 맞는 거고요. 골프계의 영웅이신 것 같아요. 영웅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아직은 은퇴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것도 갤러리. 자기 기록을 좀 깨줬으면. 모든 스포츠라는 건 또 기록이 깨지는 맛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사이거 우즈의 장점이 갤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나신다면서요. 그렇죠. 좀 멘탈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스터스 상금 책정은 갤러리 숫자하고 수익금에 대비해서 상금이 책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대회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대회는 총 상금을 정해놓고 1등부터 쭉 상금을 정해놓고 주는데. 메스터스 대회는 마지막까지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2% 정도 시청률도 올라가고 갤러리가 10%, 20% 올라오면 상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 영화를 따지자면 러닝 개런티를 받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뭐 마스터스는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 뭐 하여튼 그 5월은 축제의 기간 아니겠어요. 5월 초부터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가 뭐 렌트를 해서 집을 비워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불로소득이신데. 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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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그 렌트를 하는데 뭐 엄청난 돈이 지불해야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제가 그때 부응해요. 그러네요. 네. 그 한 달 동안에. 이번에 그 베팅 업체들이 타이거주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5월에 열렸던 대회가 올해는 4월에 열립니다. 아 올해 4월입니까? 네. 4월 초에 열립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 글쎄요. 제가 운영위원은 아닌데. 날씨가 변화했나? 네. 아니 아니요. 바뀐 것 같아요. 일정이 조금. 네. 그 제가 두 달 전에 나와서 처음에 그 PGA 소개시켜드릴 때 경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조금씩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우즈가 항상 그 잘 치고 우승할 때 보면 봄, 가을이 많거든요. 여름보다. 오 예. 그래서 5월달보다는 4월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네.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배팅 업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지금 타이거우즈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타이거우즈의 메소스 우승을 도박사들이. 네. 도박사들이 점치고 있다. 네. 이렇다면 가능성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텍사스의 토마스하고 조던스페스. 네. 절친. 네. 10대 1이거든요. 네. 배팅 지금이. 네. 그다음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더스틴 존슨. 저스틴 존슨. 9대 1위니까. 9대 1위. 네. 지금 8대 1로 우주를 점치는 거는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네요. 세계 랭커들보다 더 높게 쳐주고 있네요. 지금 세계 랭킹이 아직도 100위 안으로는 못 들어왔죠. 지금 이번 대회 끝나고 146위로 올라왔어요. 146위 아직까지. 아니 뭐 천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4경기만에 100위로 끌어올렸으니. 역시 대단하다. 대단한 선수이면 틀림없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한번 찡긋 해주기만 한다면 뭐. 정상으로 탈환하는 거는 문제 없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뭐 타이거 우즈가 돌아와서 계속 화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기슈죠. 아마 지금 4경기 모두 컷을 탈락했으면 더 이상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실패했고 나머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두 번은 거의 우승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내다보니까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골프 얘기만 나오면 이제 박인비 선수 얘기 나올 테고. 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타이거 우즈까지. 뭐 또 한 시즌 재미있게 볼거리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네요. 딛고 일어나서 다시 정상에 정상을 탈환하는 모습을 꼭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승 후보로 타이거 우즈 말고 점쳐볼 수 있는 선수들은 그 밖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윌리엄 힐. 네. 지금 한참 상승세죠. 상승세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존슨. 존슨. 네. 더스틴 존슨. 그 다음에 그 저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못 찾아봤는데 그 이번에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필밀 캐슨이. 아 필밀 캐슨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난번 대회 우승 한번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다가 제 생각인데 아마 필밀 캐슨이 왼손잡이 페이드 구질을 쓰는 선수잖아요. 그게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고스타 코스가 오른손잡이들 드로우치는 선수들에게 유리한 코스 구성이거든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왼손잡이 페이드는 오른손잡이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같으니까. 그래서 쇼게임이 강한 그 선수를 뽑고 있더라고요. 네.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 들려주신 제이제이 골프 조세킴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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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